절대 먹지 마시오는 뭐지? 궁금한데?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야? 그런가 보네? 몰래카메라면 어때? 난 먹을 거야 야 먹지 말랬잖아 먹어도 돼 맛있다 너도 먹어 그래도 궁금하니까 먹어야겠다 오비키 남반장 너넨 지옥에 왔다 저희 둘 다요? 왜요? 절대 먹지 마시오라고 써져 있는 걸 먹어서 그래서 오게 됐다 이거 얘가 먹으라고 해서 누군가? 우와 남반장 배신이야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은 거 몰라요? 당연히 더 먹고 싶지 너네는 규칙을 어겼으니 지옥에서 방탈출을 해야 한다 지옥에? 방탈출? 지옥으로 가라 으악 으악 오케이 방에 갇혔어 응 방탈출 오 열쇠 발견 벌써? 우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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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봐 어? 안 맞는데 이거? 어휴 안 돼 뭐야 이거 눈 열쇠 아닌 거 같은데? 봐봐 아 이거 꼭 다이어리 열쇠처럼 생겼는데? 다이어리? 다이어리나 노트 같이 생긴 거 찾아보자 응 이 뒤에 있나? 어? 다이어리다 맞아 이 다이어리 열쇠인가봐 어? 어 맞나봐 어 열렸다 오 뭔가 있을 거 같아 뭔가 뭐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남반장과 오비키의 관계? 뭐야 무서워 우리에 대해 알고 있어 남반장은 오비키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굳이 얘기하면 싫어하진 않지 내가 너랑 거의 10년 넘게 친구인데 그러면 예스에 체크 예스 다음 페이지는? 오비키는 남반장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응 어 나도 싫어하진 않지 10년 넘게 친구니까 예스 다음 문제 남녀 사이에 친구 있다 없다? 친구가 있지 왜 없어 친구 있지 우리도 친구잖아 그럼 이따에 체크 야 근데 이거 뭐냐? 이거 은총이형 아니야? 어 은총오빠인데 인생네콧을 왜 둘이 찍으러 가? 나 은총오빠랑 친해 남녀 사이에 친구야 야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어? 있다며 방금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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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인생네콧을 찍으러 가는 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뭐 야 내가 뭐 잘못했냐? 아니 사진을 왜 찍으러 가냐고 둘이 사격? 안 사격 좋아해? 좋아해? 안 좋아해 이제 안 좋아해 너 이제 안 좋아해? 아니 옛날에 어린 마음에 그냥 옛날 때 좋아했다고 근데 지금은 아니야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거 멋있냐? 나도 기타쳐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말하지 공룡들 왜 나도 멋있지? 완전 멋있어 최고 최고 구독해요 좋아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마리키 미치겠다 너무 맛있어 너무너무 금고 비밀번호다 여기 문제가 있어 금고 비밀번호래 금고 비밀번호라?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오 잠깐 나 알 것 같아 아 이게 알 것 같아? 뭐지? 나 진짜 알 것 같아 이거 오 맞아 맞아 깜짝이야 잘 봐봐 가로의 개수야 봐봐 가로핵이지 가로핵이 지금 두 번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겨야 된 거야 나머지는 가로핵이 없어서 0이고 노트도 봐봐 가로핵 없지? 없지 그래서 0 0이고 가로핵 하나 가로핵 세 개 그래서 1 3이 된 거고 러브는 그럼 몇이 될까? 가로핵 하나 있지 1 가로핵 없지? 없지 0 0 하나 둘 셋 정답은 1 0 0 3 어때 이해했어? 와 와 오버키 완전 천재다 와 나 천재지? 맞는지 볼까? 오 그래 그래 해봐 해봐 어떻게 이걸 맞췄냐 1 0 0 3 2 오 열렸어 열렸어 와 열쇠 있어 열쇠 낭만장 빨리 열어 탈출하자 탈출 탈출 이렇게 좋아 오늘도 신나게 지옥에서 방 탈출하기 대 성공 뭐야 이제 아 몰라 잃어버린 줄 알겠지 뭐 근데 둘이 사진을 왜 찍어 대체 아 아 진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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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나라에 왔잖아 역시 해군의 여식은 나에게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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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오늘 수업에서 이 에어팟을 잘 드리는 사람에게 에어팟을 준다 에어팟을 준다 에어팟을 준다고? 오 에어팟 대박 아우 아우 저런거 우리집에도 많은데 그냥 재밌게 놀다 가야겠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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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준비 시작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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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우 아버지 그래 내가 갖겠다 내 그림 실력 보여줄까? 대망의 금가루 역시나 투자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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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맞아요? 봤잖아? 어우 저게 뭐야 완전 이상해 나는 거의 완성됐다 키 키 키 키 귀여워 외끼 자 시간이 다 됐다 둘 다 보여줘 응? 응? 어허허 감각적이죠? 미래에는 이런 에어팟이 나와 놀라운 혁신을 일으키게 되죠 어허허허 어허허 어허 하하하 혁신적이긴 하다 다음은 어 저는 연필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보이는 대로 그렸습니다 에어팟 어 비키가 정말 잘 그렸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 그린 비키한테 이 에어팟을 주겠어요? 우와 에어팟이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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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뭐야 짜증나 저 그지한테 쳤잖아 에어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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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수학 퀴즈 다음 공식을 보고 물음표에 들어갈 답을 맞춰보세요 저게 뭐야 보자마자 스트레스 받아 하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힌트를 주세요 힌트를 줄게 힌트는 자 빼빼로 우와 빼빼로다 배고팠는데 잘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정답을 알아내겠습니다 뭐야 딸기 빼빼로잖아 블루베리 빼빼로가 더 맛있는데 이런건 우리집에도 엄청 많다고 아 빼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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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빼빼로는 여섯 갠데 왜 9라는거지 어 설마 이건 하나 하나 그렇다면 머리 아파 몰라 정답 정답이 나왔니 세니 정답 뭐지 정답은 샵 샵? 왜지 모양이 샵이잖아요 전화기 키패드에 있는 샵 어 정답 맞죠 그럼 나머지 공식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그 그건 꼭 같이 생각해야 돼요 머리 아프게 박세인 샵 땡 찰렸어요 저요 저요 저 정답 알 것 같아요 네 비키 정답은 뭐죠? 정답은 사입니다 왜죠? 처음에 막대기 여섯 개로 만든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만나는 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두 번째는 만나는 지점이 한 개 마지막 네 번째는 만나는 지점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정답은 4 오비키 정답 우와 정답이다 우와 뭐야 짜증나 다 졌잖아 정답을 맞춘 비키에게는 상금으로 다음 부자급식 체험권을 주지 오? 부자급식이요? 저 진짜 제일 하고 싶었어요 와 신났다 오키님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부자급식이 기대되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는 싫어요 아우 혀 깨물었어 자 오늘도 신나게 부자 거지 그림 그리기 대 성공 짜잔 오마이비키 띠부띠부실 도안 띠부띠부실 만들건데 재밌겠지 티키키키하고 비키 이번 도안은 캐릭터가 쭉 아홉 명인데 다 짜리려면 힘든데 애들 불러야겠다 아 양갈래랑 박스인 새 캐릭터 나왔는데 얘네한테 알려줘야겠다 여보세요 야 어딨냐 너 우리 줄볼래? 어 안녕하세요 뿌 뭐야 양갈래 벌써 왔어? 나만 온게 아니지 뿌 빨리 들어와 진짜 자기네 집처럼 얘기하네 야 오비키 나 왜 불러? 아 그게 아니라 박스인 너도 부르려고 한긴 맞는데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너한테 전화해서 야 우리 줄볼래? 하면 너가 야 오비키 하면서 와야되는데 순서가 거꾸로 됐잖아 뭐가 됐든 결과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된거 아냐? 아 그렇긴 한데 뭐야 뭐야 왜 불렀어 뿌? 아 이거 띠부띠부 씰 도안인데 자르는 거 도와줘 뭐야 자르기 시키려고 불렀냐? 내가 왜? 절대 안 도와주지? 야 너네 저번에 나한테 오마이비킥빵 받았잖아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맞는데 뿌 내가 마음에 드는 스티커 나온 게 아니라고 이번엔 너 캐릭터 나왔어 봐봐 진짜? 뿌 내 캐릭터가 나왔다고? 둘 다 나왔어 나도 있다고? 그리고 R1 6학년도 추가됐지 오 진짜다 와 진짜다 뿌 내 캐릭터 나처럼 엄청 귀엽다 뿌 내 캐릭터 진짜 나 닮았잖아 나처럼 예쁘잖아 우와 내 캐릭터 나왔다 뿌 내 캐릭터 나왔다 뿌 내 캐릭터가 나왔다 뿌 내 캐릭터 나왔잖아 내 캐릭터 나왔잖아 내 캐릭터가 나왔잖아 아 알겠어 봐봐 우리 이제 만들자 짠 오마이비키 띠브띠브씨의 도화는 총 2작이에요 캐릭터는 총 9명 오비키 백사라 우와 사라 머리띠 한 거 너무 귀엽다 사과들고 있어 스텔라 핑크옷 예쁘다 양동네 뿌 옷까지 똑같아 박세인 이건 예쁘잖아 나잖아 이건 누군지 알아요? 맞추는 사람 누구지? 이거는 아리엘 하하하 아리엘 천사 그 다음은 누가 봐도 오리온 파란색 띠를 메고 태권도북을 입고 있지 아직도 똑바로 못 메는게 포인트야 태권도띠를 그 다음에 남반장 남반장도 똑같은 옷 입었다 그 다음 마지막 이거 누구게요? 얼굴에 점이 있는 6학년 짠 이 캐릭터들을 다 잘라줄거야 너네 누구 자를거야? 나는 나랑 6학년 뭐 이런 애들 나도 당연히 나랑 또 아리엘이랑 오리온 그래 나는 오비키 백사라 스텔라 가져간다 오비키랑 백사라 스텔라만 내가 잘라서 가져갈게 가위를 사용할 땐 조심조심 뿌 자 너네거 잘라 가져가 내 캐릭터 나왔다 뿌 히히히히 봐봐 캐릭터 앞뒤로 코팅을 해줘야돼 박스티프를 붙여줍니다 슉슉슉슉슉슉 디부씨 판에도 붙이고 캐릭터 뒤에도 붙여줘야돼 박스티프를 붙여줍니다 이제 잘라주는거야 똥또로롱 똥또로로로롱 이 라인에 따라서 예쁘게 잘라줍니다 짠 아 귀엽잖아 히히히히 그런다 이 네모도 잘라? 어 네모도 자르고 다 잘라야돼 우와 다 잘랐다 양면 테이프를 캐릭터 뒤에 붙여줍니다 떼고 붙여주면 디부씨 완성 흥 흥 간단하네 내 캐릭터 완성했잖아 사랑스러운 내 캐릭터 어허허허 어허허허 어허허어 어허허허 이번엔 이부씨 봉투도 만들어줬지요 요것도 잘라볼게요 짠 다 잘랐으면 봉투를 적어서 풀을 발라서 붙여주기 짜잔 어떻게 한다고 좀 천천히 해줄수있어 끝 너가 느린 거야 너릴 수도 있지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너 그러고 있는 동안 늦어지는 거라? 야 야 야 싸우지마 싸울거면 나갔어 어 봉투 안에 띠 부시를 넣어주면 짠 멋지지? 겉 봉투도 만들기 여기도 다 접어주는 거야 볼을 붙이고 붙이고 붙이면 완성! 공포 완성이고 디브씨를 넣어줍니다 뒤로 해주면 끝! 이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잘라줘요 그래서 손으로 쭉 뜯을 수 있게 짠! 이렇게 되면 오마이비키디브씨 완성! 휴 다 만들었다 힘들었잖아 그래도 마음에 들어 너네 누구 줄거냐? 나! 나는 탈라랑 서랍 안 들었으니까 같이 열어보고 하나씩 주려고 너는? 내가 다 가질거야 다 내꺼야 내꺼 공책에도 붙일거고 핸드폰에도 붙일거고 피아노에도 붙일거야 나는 줄사람 있어 뿌 줄사람? 누군데? 너네는 몰라도 돼 나 가본다 응? 벌써 주러가냐? 누구지? 야 누군데? 갔네 쟤 누구 주는 줄 알아? 쟤? 글쎄? 저번에 피아노 학원에 누구 좋다 그러던데 걔 줄려나 보지? 쟤 좋아하는 애 맨날 바뀌어서 나도 잘 몰라? 맨날 바뀌어? 어 이게 뭐야? 오마이비키 띠브띠브씰 오마이비키 띠브씰? 오마이비키 출연하는 사람들 스니커인데 특별히 오늘은 너도 있어 나도 있다고? 앗 사실 뜯어보고 놀라면 서프라이즈 하고 놀래켜주려고 했는데 말해버렸네 뿌 와 기대된다 기대되지? 뜯어봐 고마워 이게 나야? 어 누군 것 같아? 어 난 것 같아 맞아 뽀이뽀이뽀 와 전까지 똑같네 내 캐릭터 나온거야? 니 캐릭터 나왔다 뿌 내 캐릭터 나왔다 뿌 내 캐릭터가 나왔다 뿌 아하하 또 뜯어봐 또 또 뿌 뿌 어 어 이건 혹시 야야야야 양갈래 누나 맞아 뿌 너 나를 한 번에 알아봤어 뿌이뿌이뽀 하하 그러게 똑같이 생겼네 똑같지 뿌 나 내 캐릭터 너무 좋아 제 캐릭터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 캐릭터 너무 좋아 내 캐릭터 너무 좋아 내 캐릭터가 너무 좋아 뿌 나도 마음에 들어 좋아 오늘도 신나게 이브씨 스티커 만들기 대성공 뿌 안 돼 달라요 달라요 나 기억 못해? 나 기억 안나? 너 누군지 몰라 넌 도둑이야 하하 진짜 답답하네 우리 친구였어 엄청 친했다고 엄청 아까부터 계속 그런 얘기 하고 있어 수작 부리지마 그런 사기는 안 통해 와 사기래 내가 진짜 사기꾼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이거 사기 아니야 진짜야 사기꾼 그만 사기 부려 아 아 답답해 우린 중마 고우였는데 너 정말 기억 안나는구나 아 아 정말 흠 자 도둑급식은 이거야 흠 와 진짜 허접하다 이걸 먹으라고? 와 진짜 나쁘다 잘 먹어 나는 간다 야 아 아니 잠깐 급식을 이렇게 주면 어떡해 그럼 내가 못 먹지 우리 규정상 이렇게 밖에 못 줘 어 참 그래도 밥은 안으로 넣어줘야지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규정상 안된다 잘 먹어라 슬아 슬아 텔라 텔라야 밥은 넣어줘야지 흠 뭐야 이거 쌀마 쌀과자 어 나 솔리 음료수 흠 내 신세야 말랑이구를 잘못했다고 사기 한 번 쳤다고 이렇게 감옥에 오게 되다니 흠 근데 텔라는 어떻게 날 기억 못 할 수가 있지 흠 급식도 이렇게 쿨인데 그렇다고 먹는 걸 포기할 순 없지 과자부터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다음은 솔리 음료수 진짜 소름 돋아 음 맛있겠다 경찰급식이야 엄청 맛있는 경찰 급식 경찰은 맛있는 거 먹어 수시지 맛있겠지? 이게 바로 나라를 지키는 경찰 급식이야 맛있겠지?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와 맛있겠다 텔라야 아니 텔라 경찰관님 맛있으세요? 응 맛있어 한 입만 먹고 싶다 안 돼 넌 못 먹어 와 진짜 나쁘다 나 안 나빠 나 착해 에이동 응답하라 문제 발생 밥 먹는데 누구야?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오바 아 진짜 키 키 키 키 키 오비키 어디 가세요? 저기 라면 다 뿌릴 텐데 라면이 다 뿔면 맛이 없을 텐데 맛 없으면 버릴 텐데 그러면 환경에 오염되고 아까운데 내가 먹어버리면 되겠다 내가 먹어버리면 되겠다 오 뜨거울 뿐 뜨거울 것 같아 조금만 더 먹어줘야지 어떻게aron 뿔면 맛없으니까 아 아 매워 잠깐만 저기 삼각김빵이랑 너무 매워가지고 좀 먹어줘야 될 거 같은데 바나나우gra 네가 어떻게 suspects 그러면 조금만 먹어야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아! 잡았다! 크다! 좀만 더 와있네! 좀만! 좀만! 가져왔다! 좀만 먹어야지! 귀여워 미키! 같이 먹어야지! 아! 요만큼 남았는데! 좀만 더 먹고! 음! 야! 갈라! 어? 큰일났네! 다 먹었잖아! 아! 다 먹어버렸잖아! 어떡하지? 모르겠다! 모른척해야지!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나를 자꾸 불렀어! 아! 어? 이건 내가 언제 다 먹었어? 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브킥! 네가 먹었어? 아니! 전혀! 안 먹었는데! 진짜야! 이상하다! 나 소시지만 먹었는데! 음! 꼬부킥 먹어야지! 내가 좋아하잖아! 이렇게 안 뜨거져! 이렇게 뜨거져! 꼬부킥 먹어야지! 맛있겠다! 음! 바삭바삭! 달콤해! 와! 맛있게 먹는다! 나도 꼬부킥 좋아하는데! 안 줄 거야! 아!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경찰 급식을 먹었는데도 배고프지? 이상하다! 하하하! 글쎄! 기분 탓이겠지? 엄청 맛있었다! 꼬부킥! 좋아! 오늘도 신나게! 도둑 급식 먹기! 대성군! 야! 오리온! 너는 고백 받아본 적 있냐? 있지! 나 옛날 때 유치원 때 6세인가 7세인가? 그때 같은 반 친구 하요리한테 고백 받은 적 있어! 와! 그래서 사귀었냐? 근데 일주일 뒤에 이사가서 일주일밖에 못 사귀었어! 넌 그래도 경험이 있다! 응? 너는 한 번도 없어? 난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한 번도 고백 받아본 적 없어! 장고라도 받아보고 싶다! 우리 엄마가 방금 키웠다! 이거 봐! 색깔 예쁘지! 키 키 키 키 키 오비키! 여기서 열매가 자라진 않겠지만 그래도 예쁘다! 야 오비키! 곽세인이다! 보여줘야지 끄 끄! 야! 이거 봐! 뭐요? 당근이잖아! 당근을 키워 먹잖아! 여기서는 당근 이런 게 자라진 않지만 그래도 풀이나서 엄마가 그냥 키운 거래! 너도 집에서 뭐 키우냐? 나 집에서 아무것도 안 키워! 집에 있다가 심심해서 여기 온 거야! 심심해? 음... 그럼 우리 재밌는 퀴즈 맞추기 할까? 퀴즈? 나 완전 찬식 있잖아! 야 어려운! 너 일로와! 우리 퀴즈 맞추기 하게! 어? 퀴즈? 무슨 퀴즈인데?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벌칙을 정해! 진 사람의 벌칙! 벌칙? 뭘로 하지? 아? 이거 재밌겠다! 진 사람이 인스타 라이브로 장고하기! 퀴즈? 난 절대 질 일 없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괜찮잖아! 어? 어? 그래? 절대 질 일 없다! 만약 누나가 지게 되면은 6학년한테 장고해줘! 걔 장고라도 받아보고 싶겠어! 너무 웃기겠잖아? 어차피 난 질 일 없으니까! 난 청교 1등 박세인이니까! 오리움! 너 누구한테 할 거야? 나는 정해져 있지! 설아 누나! 1편 탄심이네! 흥! 알았어! 설아 누나한테 하고! 오! 한다! 잘 들어봐! 이 사람을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흥! 안녕하세요! 뿡! 정답! 뺑갈래! 아직! 1, 2, 3, 4번 보기가 있어요! 그중에 맞춰보세요! 아! 뭐야! 휴 다행이다! 1번! 앙갈래! 2번! 앙갈래! 갈래! 3번! 양! 갈래 안 갈래? 학교 갈래? 집에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4번! 양 갈래! 정답! 4번! 양 갈래! 4번 양 갈래! 정답입니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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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뭐야! 니네 작은 고무를 내가 어떻게 알아? 너네 짜고 치지마! 너 우리 작은 고무 한번 본 적 있지 않냐? 한번 본 적 있는데? 내가 언제? 아니야! 아닌데 진짠데? 저번에 햄버거 같이 먹지 않았나? 아! 너 아니었다! 다른 애였다!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지금 1대1이야! 이번 문제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 정말! 너네! 이번에도 짜고 치기만 해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야! 너네 뭐하냐? 정답! 6학년! 어... 6학년? 정답! 6학년을 따라하는 스텔라 누나? 우륜 정답! 뭐야 이게? 끝까지 들었어야지! 끝까지 들으면 야! 너네 뭐하냐? 나 잘 따라야지! 예스! 깨깨깨! 그게 뭐야! 너네 짜고 치자 말랬지? 아니야 아니야! 짜고 친 거 아니야! 스텔라 누나 어제 진짜 6학년 성대모사 했어! 그걸 내가 못 봤잖아! 아니야 너 있었어! 그때 분명 있었어! 너 어제 우리 집 왔잖아! 있었네 있었네! 너네 둘이 짜고 치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두고 보자구! 누나 이제 장고하면 되겠다! 나중에 장난 고백이었다고 하면 되잖아! 택틱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인스타라이브라니! 딱! 말만 하고 끌 거야! 응! 라이브 아무도 안 보면 안 보는 거지? 그렇지! 내가 고백할 게 있는데 6학년! 나 너 좋아해! 나랑 사귀자! 됐지! 아무도 안 들어왔어! 아무도 못 봤어! 6학년이 봤어야 됐는데 아... 아악! 뭐야 뿌! 지금 박세인이 6학년한테 고백한 거야! 뿌! 잠깐만 잠깐만! 내 베푸 박세인이 내가 지금 썸 타고 있는 6학년한테 고백을 했어!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지? 6학년! 너 잠깐 나와봐! 뿌! 야 6학년! 너 박세인이랑 무슨 사이야? 박세인 누나? 그 악마 박세인 누나? 나 그 누나 피해 다니는데 피해 다녀? 그 누나 놀이터에 있으면 놀이터 가다가 딱 뒤돌아서 편의점 가서 뭐 사먹고 그 누나 갈 때까지 기다렸다 가는데 악마 박세인 누나다 그네 혼자 타도 재밌잖아 고현이 좀 갔다 가야겠다 한 10분 뒤면 가 있겠지? 아 뭐야? 저거 6학년 아니야? 야 6학년! 나 못 봤나? 뭐야 6학년 야! 야! 나 못 봤나? 뿌! 왜 피해? 화낼까봐 무섭잖아 그 누나가 나 부르면 땅 보고 가거나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데 그래? 야 너 박세인이야 나야 똑바로 얘기해 뭐라고? 그러니까 박세인이 좋냐 내가 좋냐 이 말이야 가.. 갑자기? 그래 지금! 대답해! 굳이 따지자면 나는 박세인 누나를 무서워하니까 그래도 양갈래 누나가 나은 것 같은데 그치? 내가 낫지? 너 지금 나라고 딱 얘기했어 너 말 바꾸지마 말 바꾸면 배신이야 알겠어? 어.. 좋아! 오늘도 신나게 썸남 마음 확인하기 대성공 뿌! 내가 썸을 탄다고? 언제부터지? 아니 왜지? 우와! 떨어지는 벚꽃잎을 잡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대 아악! 지금 벚꽃 다 떨어질 텐데 큰일났다 좋아하는 애 앞에서 떨어지는 벚꽃을 잡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거지? 어.. 뭐 그런 말인거지 뿌! 뿌! 아악! 어? 근데 좋아하는 애 앞에서? 는 아닐텐데 굳이 아닐텐데 그냥 잡으면 될텐데 근데 떨어지는 벚꽃잎을 잡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게 맞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거 아닌가?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진짜? 아니다! 행운이 찾아온다 그거 나 행운 행운 행운? 행운? 나 행운 간절이 필요한데? 나 맨날 불행하잖아? 어쩐 날은 길 가다가 개똥 밟고 어쩐 날은 길 가다가 새똥맞고? 으하하하! 개똥이랑 새똥이래 하아 너무 웃기다 키키키키키키 야! 너 웃지마 너도 길 가다가 개똥 밟고 새똥 맞을 수 있어? 가까覚 사실 나도 새똥을 한 번 맞은kt 있어 거 봅 새똥!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거라고 나만 맞는 거 아니라구? 하 Gü 새똥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 나 행운이 필요해 행운 행운 형은 여장 진짜야 오다 보니까 벚꽃 거의 없고 파랗던데 맞아 이제 거의 끝났을걸 끝물이야 안 돼 나도 행운 얻을 거야 어 그래 잘 이루어 근데 벚꽃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거 맞나 아 모르겠네 너무 다양한 이론들이 많아서 오키님들 벚꽃이 행운을 이루어지는 거 맞나요 아니면 소원을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벚꽃 아 이제 끝났어 나는 끝났어 뿌 야 아무것도 안 떨어진다 다시 다른 나무 발차기 야 벚꽃잎이 다 떨어졌다 뿌 벚꽃잎이 많은 쪽으로 걸어야지 뿌 찾아보자 여기도 별로 없고 뿌 나는 안 되는 건가 와 잡아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건가 뿌 여기도 없고 어 힘들어 뿌 어 저기 벚꽃이다 뿌 와 여기는 벚꽃 많다 이렇게 있다가 바람 불 때 딱 잡으면 돼 뿌 6학년 너? 야 6학년 너 어디야? 지금 나와봐 왜 왜 불렀어? 6학년 너 거기 딱 있어? 아입 evng 아reck 누나 unin아 태권도 학원 가야되는데 너 태권도 하건 나랑 같이 다음 시간 들으면 되잖아 다음 시간 들어 아 엄마한테 혼나는데 친구랑 놀다 늦어졌다 하면 되잖아 아 없네 뿐 친구 아닌데 누난데 에이 어쨌든 같이 놀면 친구지 어 하나 잡았다 잡았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구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비밀이야 너 날면 안 돼 비밀 자 이제 태권나간 가자 가 그래 가자 이번 시간에 가서 엄마한테 안 혼날 수 있겠다 어 이건가 볶음나무 우와 볶음나무다 무조건 잡을거야 무조건 제발 하나만 어 뭐야 없잖아 왜 이렇게 잡기가 어려운거야 맘에 안들어 제발 없잖아 잡기 어렵잖아 제발 하나만 떨어져 잡으라고 뭐야 이번엔 진짜 잡았다 계속 못 잡다가 이제 결국 하나 잡았네 이제 집에 가야지 아 뭐야 넘어졌잖아 나 운이 없잖아 짜증나 내 벚꽃 내 벚꽃 내 행운 내 행운 잡았다 잡았다 내 행운 어디 도망가지마 그래도 첫술에 배부르랴 어디 좋은일이 있을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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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똥이잖아 뭐야 이거 개똥이잖아 짜증나 뭐야 이건 새똥이잖아 솔직히 새똥 1년에 3번 맞으면 로또 맞을 확률보다 낮은거 아니야 어 이 와중에 6학년이다 어 어 박세희 누나다 야 6학년 누나랑 눈만 쳤잖아 나 봤잖아 미안 나 시력이 안 좋아서 진짜 봤으면서 말을 안해 박세희 누나도 벚꽃잎 잡았네 어 나 행운이 필요해서 잡았어 행운이 나한테 와야 돼 아 그래서 양갈래 누나가 벚꽃을 잡았구나 근데 왜 나 오라 그랬지 그건 아마도 걔가 행운을 갖는 대신 앞에 있는 사람이 너가 불행을 갖는거야 불행 때문에 나를 부른거라고 그래 양갈래는 행운을 가졌고 너는 불행을 가진거지 어 불행이 나한테 온거라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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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불행을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는데 또 안 잡혔잖아 아 너무 힘들다 하나도 안 잡혔잖아 아까 양갈래 누나 엄청 많이 잡았던데 나한테 불행을 주고 행운을 가져갔어 그리고 아까 나한테 분명히 그랬어 하나 잡았다 잡았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고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비밀이야 넌 알면 안돼 비밀 이제 태권도 학원 가자 가 그래 가자 이거 봐 나한테는 절대 안 알려주려고 했고 그리고 날 또 태권도 학원으로 급하게 보냈어 에이 뭐야 양갈래 누나 정말 나빠 너무나파 에이 야 오비키 나 오늘 엄청 많이 벚꽃 잡았다 오 진짜 나도 잡으러 나갈 걸 되게 잡은 거 봐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우와 예쁘다 이것도 있고 우와 벚꽃잎 진짜 이쁘다 이쁘지 이거는 사실 주운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 봐봐 짜잔 이거 봐 벚꽃 코팅한 거 뭐야 코팅을 했어? 어 이 다섯 개는 내가 날라오는 거 확 손으로 잡은 거거든 어휴 엄청 힘들게 잡은 거야 근데 엄마한테 코팅을 해달라고 해서 엄마가 해줬어 그 다음에 내가 또 길 가다가 이렇게 탁 해서 딱 잡았거든 근데 엄마가 그거는 코팅 안 해줬어 왜냐하면 한 번 말해서 해주는데 두 번째 말하면 안 해준대 그래서 안줬어 뿌 아 그럼 이거는 책 사이에 놓고 말리면 되겠네 책 사이에 넣고 말려? 어 그럼 예쁘게 꽃잎이 말려지잖아 그렇게 많이들 해 사람들 네 우와 그런 다음에 레즈나트에 넣으면 진짜 좋겠다 레즈나트 오 나중에 너 레즈나트로 꽃잎 넣어서 열쇠구리 만들어 그럼 되겠다 진짜 그럴까? 문방구에서 레즈나트 봤는데 뿌 어 만들어 만들어 안 그래도 우리 오키님들 중에서 레즈나트 해달라고 많이 말했었거든 진짜 너가 하면 되겠다 딱이다 다음에 만들어서 보여줄게요 뽀이뽀이뽀이 POW 내 사랑이 이루어 줄거야 6학년 Q.K.K.K.K! N psychologists 좋아 그래도 father 오늘도 신나게 벚꽃잎 잡기 태 stitched 98 vamos 않도록 row 왜 내가 들어와? 아니야! 난 안 고장난 거 줬어! 네가 터진 말랑이 줬지! 이게 진짜 어디서 거짓말이야? 자자자 둘 다 조용! 곧 판결이 나니까 여기서 잠시 대기해 주세요! 퍽! 기열받아! 내가 왜 이런 곳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야? 누나 힘들지? 난 누나를 믿어 곧 풀려날 거야 걱정하지 마 기특해 리연아 고마워 하! 정말! 하! 배고픈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줘? 자 여기 간식 뭐야 이거 물렁한 밥만 나는 바잖아? 그리고 이건 칠리 아니야? 됐지? 간식 됐지? 야! 나 이거 안 좋아해? 다른 맛있는 거 없어? 이게 원래 도둑한테 나오는 간식이야 먹기 싫으면 먹지마 하! 정말? 누가 안 먹는데? 이리 줘! 조금 배고프다 점심 먹기 직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게 됐더니 너무 배고프네 설아 누나 혹시 이거 좋아해? 이거 나 이거 안 먹어 안 먹지? 이거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건 어때? 우와 초콜릿이다 응 맛있겠지 누나 먹어 케케케케 고마워 리운아 맛있다 야 누나들 나 빼고 맛있는 거 먹는 거야? 응? 여기서 소리 지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 리운아 너 나가면 가만 안 둬 누나 누나 이것도 먹을래? 쭉 엄청 길지? 케케 우와 엄청 길다 누나 여기부터 먹어 나 여기부터 먹을게 준비 어 준비? 지금 하는 거야? 시작 응 응 응 응 야! 야! 야 경찰! 나 물 줘! 물! 물! 아 뭐야 박잘 누나 물 주라고 물! 나 죽어! 자 여기 마셔! 나 죽을 뻔 했잖아! 아 박세인 누나 때문에 경찰! 나 심심해! 여긴 유튜브도 못 보고 핸드폰이라도 줘! 어 여기 핸드폰 금지야 과목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하네! 마음이 부러워! 서라 누나 안 심심해? 응 응 심심해 판결이 좀 오래 걸리네 기다리는 동안 나랑 이거 같이 볼래? 오 마이프! 오 마이 비키 재밌는 거 나오나보다 서라 누나! 지금 5시 55분 오 마이 비키 할 시간이야 진짜 재밌겠다 이거 들을래? 우와 심심해 여기가 바로 치욕이지 치욕! 오 마이 비키 자 다들 간식 먹었죠? 이제 종이접기 할 시간입니다 종이접기로 시간 때우세요 종이접기? 서라 누나 누나가 좋아하는 핑크색 예쁜 거 접어 우와 색도 예쁘다 뭘 접지? 종이접기? 뭘 접을까? 창미 접을까? 하하하하하하 자 박세희 누나 여기 뭐야 신문지잖아? 어 박세희 누나 지금 색종이 다 떨어졌어 없어 신문지 밖에 없어 캣캣캣 너 책상 위에 있는 거 저건 뭐야 아니 저건 경찰들한테만 나오는 색종이고 도둑들한테는 신문지 나오는 거야 색종이 같은 건 없어 정말 치사하다 치사해 좋은 건 안 주는구만 진짜 신문지로 뭘 접을 수 있겠어 박세희는 있고 박설화 누나 있고 어 뭐지? 설화 누나? 에이 설화 누나 펼쳐봐봐 뭐 펼치라고? 어 ων실화 레온아 오늘 챙겨줘서 고마워 헐헤헝 뭘 당연한거지 살았 누나 펼쳐봐 펼쳐 통장 펼치라고? 알고 있어? 엎 너어그러다고? 풀어줘 너어그러다고? 아 아 백설아 석방 무죄 박세인 유죄 두 시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석방 뭐? 내가 유죄라고? 다 들통났잖아? 백설아 누나 이제 나와도 되겠다 우와 진짜? 다행이다 백설아 누나 난 누나를 믿고 있었어 고마워 리오나 야 나는 나는 누나는 유죄로 판결돼서 여기서 두 시간 더 있어야 돼 뭘 하라는 거야? 두 시간 동안 여기서 심심하게 해? 잘못한 걸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으로 써야지 야 너 신문지라도 써줘 자 여기 어 그래 신문지라도 있다 에이동 지금 즉시 2층 확인 바란다 2층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야 가는 거야? 나 재밌는 거 생각났다 똑똑똑똑박세인 이번엔 성공 어 들어가라 어 들어가 제발 아 정말 나라도 제발 어 들어갔어 성공이야 지금 한 시간쯤은 지났겠지? 이거 놀고 그러면 한 시간은 금방 간다고? 어허 어 성공이야 성공이야 들어갔다고? 아하하 받지 받지 들어간 거? 좋아 오늘도 신나게 강옥에서 시간 때우기 대성공 어허 그래도 심심해 으악 그래도 심심해 으악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치석이는 새처럼 감사합니다.